핑크퐁, 뿅탐정이 되고싶어! 오늘 작전만 성공하면 내 수지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핑크퐁, 네 왕관은 내 보물 창고에 잘 모셔주마 아, 수염 때문에 에이, 아니여 어? 왔구나 명탐정이 되고싶다면 바로 이런 멋진 돋보기가 있어야지 글쎄 난 멋진탐정 모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명탐정이 되려면 우선 시험부터 통과하는게 순서지 관심 있나? 으아! 저, 저, 잠깐만! 얘들아! 어? 너, 너희들 탐정 시험을 치러 보지 않을래? 어? 네! 음, 여기가 탐정 시험을 보는 곳이라고요? 시험만 통과하면 진짜 명탐정이 될 수 있다니! 으아! 근데 누구세요? 나? 나야, 빌리... 빌리야, 너! 나는, 어... 원더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탐정들을 찾아다니는 탐정 시험관이라고나 할까? 하하하! 탐정 시험관? 멋진데요! 어, 그치? 그리고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이 명탐정 배지를 받을 수 있어! 우와, 정말 멋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핑크퐁에 왕관을 줘야 해! 내 왕관을? 왜 그래? 자신이 없나? 핑크퐁, 그냥 가자! 괜히 왕관만 뺏기면 어떡해! 하하! 으아! 호기! 너 지금 말이랑 표정이랑 완전히 다르거든! 어, 그랬나! 하하! 하겠어! 정말! 하하하! 무조건 통과하면 되지! 그래서 왕관도 시키고 명탐정 배지도 타면 되잖아! 좋아!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시작해 볼까? 히힛! 히힛! 어? 저게 뭐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첫 번째, 관찰력 테스트! 명탐정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두 상어 그림 중에 서로 다른 곳을 찾아야 통과할 수 있어! 서로 다른 곳이라... 어? 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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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눈에 같아 보이는데... 이빨이 약간 다른 것 같아! 어? 어? 확대해 볼까? 응! 예이! 호이포이 핑크퐁! 하하하하하! 으엥? 그냥 점 같은데? 어? 찾았다! 이 그림에는 아기 상어 이빨에 춤추균이 있어 오, 정말이네? 야호, 첫 번째 시험 통과! 말도 안 돼! 저 조그만 점을 어떻게 본 거야? 으이이! 예이! 어? 어? 이번엔 무슨 시험일까? 어? 으악! 어?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추리력 테스트! 함정 발판을 피해서 복도 끝까지 가는 데 성공해야 돼! 그런 거 빨리 말해줘야죠! 으악! 어? 어? 괜찮아, 핑크퐁! 으악! 기회는 딱 세 번뿐! 벌써 두 번 있었으니 마지막은 잘 선택해야 할 거야 으흐! 어떻게 가야 하지? 잠깐만! 추리력 시험이니까 어딘가 단서가 있을 거야 찾았다! 핑크퐁! 어? 무지개야! 무지개 색깔의 발판들만 밟아야 해! 무지개 색깔? 그래! 흰색과 검은색 발판 사이에 무지개색의 발판들이 있잖아! 하하! 좋아! 어서 가보자! 하하! 으악! 맞았어, 성공이야! 예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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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할 줄이야! 마지막은 오락오락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통과 못하게 해주마! 오! 이번엔 뭐지? 마지막 테스트는 미로의 방! 제한 시간 안에 미로를 통과해야 해! 어? 미로 통과하는 거랑 명탐정이랑 상관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맞아, 핑크퐁! 시간이 없어! 흩어져서 출구를 찾아보자! 흐으! 으으... 으아악! 흐... 으아악! 으아악! 도저히 출구를 못 찾겠어! 아, 큰일 났네! 이게 뭐지? 무슨 털 같은데? 맞아, 혹시 단서가 아닐까? 단서? 응, 두 번째 시험의 무지개처럼 이 털이 이번 시험의 단서일 거야 이게 출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우와, 네 말이 맞아 그치만 이 털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는걸 그건 나한테 맡겨 호이포이, 핑크퐁! 털이 날아온 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야 좋았어, 빨리 가자 호기, 저기가 출구인가 봐 야호, 드디어 마지막 시험도 돈 거야 어? 무슨 일이야? 길이 막혀 있잖아 이상하다, 분명히 이쪽이 맞는데 출구를 막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지 이런,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왔나 봐 으허허허! 으허허허! 으허! 방금 소리 들었어? 응? 으허? 으헝? 흠... 핑크퐁 뭐 해? 시간이 없어 호기, 우리 그냥 저 벽으로 부딪혀보자 으, 뭐? 저쪽에 또 털이 있었고, 나침반도 저기 향하고 있잖아 저 벽 너머에 출구가 있을 거야 에? 잠깐만!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마지막은 용기에 대한 시험이구나 뭐야, 당연히 아니지, 호기 아이야 어? 잠깐만 빌리잖아 이거 뭐야? 어? 어? 어, 이건 뭐? 어? 초콜릿이잖아 그럼 빌리가 우릴 속인 거야? 어, 그게 그러니까 어... 으아! 어! 빌리! 괜히 헛수고만 했네 빌리는 뭔 말인다니까 하지만 수수께끼를 같이 푸는 건 꽤 재미있었어 맞아, 그렇긴 했지 생각해 보면 명탬성뺄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커다란 돋보기 모자 뱃지 너무 멋져 전부 갖고 싶어 모두가 고명 탐정 되고파 너무 멋져 꼭 되고 말 거야 그럼 눈을 크게 떠 안 바꿔 봐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진정한 탐정이 알고 싶으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 꼭 기억해 탐정의 조건 꼼꼼히 관찰해야 해 기억해 탐정의 조건 후 작은 변화 알아채지 꼭 기억해 탐정의 조건 예리한 줄이 필요해 기억해 탐정의 조건 후 우린 꼭 되고 말 거야 멋진 뱅탐정 아하 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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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아 짜잔 짜잔 우와 진짜 명탐정 배치가 생겼어 배지는 중요하지 않다더니 진짜로 명탐정 같은 모습이야 언젠가 나도 이 배지처럼 멋진 명탐정이 될 거야 호기, 넌 이미 명탐정인걸? 정말? 오, 핑크퐁 고마워 호기 으아! 으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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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